오늘은 이걸로 한 번 촬영해볼게요. 너무 잘 나왔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파티가 있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었잖아요. 제가 거기서 갤럭시 웨스텐 영상을 딱 보고 이건 사야 돼 싶어가지고 삼성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저 웨스텐 한 대만 주세요 했더니 주셨지요. 제가 만든 거는 갤럭시 웨스텐 중에서도 프리즘 그린 컬러입니다. 이거 받았으니까 또 자랑해야지.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파티하자 나와 했더니 헉! 할대봐. 플린 차였다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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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린 차였어? 울어? 우리 회사 친구 플린이 형이 차였대요. 그래가지고 솔로 파티도 경화할 겸 자랑 파티도 할 겸 그럼 저랑 같이 파티 준비하러 가시죠. 오늘 플린 파티하러 마트 왔는데 여기는 좀 많이 돌아가잖아요. 살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 멀미나 치면 안 되니까 신경을 써보고 씁니다. 갤럭시 S10에 슈퍼 스테디라고 요쪽에 이걸 누르시면 짐벌로 찍은 것처럼 샤악! 너무 스무스하게 찍히는 고런 모드가 있거든요. 오늘은 요걸로 한번 촬영해볼게요. 플린이 형이 좋아하는 냉동으로 오늘 파티를 한번 열어볼까 하는데 일단 그 전에 뭐냐면 삼성에서 요 갤럭시 버즈도 같이 줬거든요. 오케이 또 노래가 빠질 수 없죠. 장보는 데에는 요걸로 가보겠습니다. 뭘 산담? 오늘 사실 플린 솔로 파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직심도 짝이 있다는 속담에 맞춰서 모든 메뉴를 원플러스 원으로 준비해볼 겁니다. 오늘의 컨셉에 딱 맞는 원플러스 원 상품이 있네요. 함박두 짝이 있는데 청경채 이슬류 짝 호박짝 이슬류 플린 짝 없을무 파프리카도 우리 한도 한라봉도 딥심도 짝이 있는데 플린은 짝이 없어 아 잠깐만 진짜 너무 무거워. 진짜 미칠 거 문자 왔는데 아 지금 이게 온스크린 지문인식의 잠금해제가 안 며고 하시기 편하다. 이게 한 손으로 다 돼요. 플린 다 왔대. 진짜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오늘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소드 마스터 김플린은 검을 들고 하트의 가운데를 찬아주소. 김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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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고. 아직 기분이 생긴다. 하지 말라고. 다음 거 하자. 다음 거는 바로 댄스 타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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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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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기. 충전기 충전기 충전기. 너 무서운 배터리가 되냐? 이걸로 하면 돼. 이걸로 하면 돼. 이게 바로 무선 배터리 공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내가 배터리가 내가 충전이 되는 거. 올려봐. 올리기만 하면. 와우. 와우. 뭐야. 잠시도 짝이 있는데 풀리는데. 재밌어? 재밌어? 재밌다. 근데 재밌긴 하고. 재밌니? 편집을 한 번 켜주면요. 형 피가 몇 시야 안 나와 얼굴이. 이럴 때 갤럭시 S10 초능한 모드를 켜주면요. 너무 잘 나오죠.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오우 너무 잘 나왔다 진짜. 오 잠깐만. 행님. 형 뭐? 어머 울어 울어. 어머 형 울어. 왜 울어. 왜 이렇게 울어. 왜 울어. 울지마. 에이. 오늘 찍은 거 봐야지 또. 봅시다. 솔로 파티. 아 근데 S10으로 찍은 거 S10으로 보니까 화질 죽인다 진짜. 배터리 없자. 너무 적응벌이. 음 이럴 때는. 뚜딩. 아 좋아요. 아 오늘도 수고했다 쇼팽. 잡시다 이제. 네 오늘 협찬받은 갤럭시 S10과 함께 홈 파티 솔로 파티 해봤는데요. 일단 제 감상은 일상이 확실히 너무 편해졌어요. 특히 제가 좋았던 거는 여기 뒤에 다른 핸드폰이나 갤럭시 버즈 올려놓으면 충전되는 거랑. 그리고 슈퍼 스테디 액션캡. 저 손 엄청 떨거든요. 진짜 엄청 덜덜 떠는데. 이걸로 찍으니까. 하나도 안 떨리는 거야.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갤럭시 S10 삼형제. 갤럭시 S10. 갤럭시 S10 플러스. 그리고 갤럭시 S10e는 3월 5일까지 사전 판매를 받고 있습니다. 갤럭시 S10과 갤럭시 S10 플러스를 구매하신 분들께는 갤럭시 버즈를. 그리고 갤럭시 S10e를 구매하신 분들께는 구선 충전 배터리팩을 드리는데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은 혜택이 있으니까 꼭 이 아이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 쇼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